등세모근 보면은 여기서 보실게 위 목덜미선 바깥 뒤통수뼈 용기 목덜미인데 이 세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이 단어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등세모근의 몸쪽 부착부위 특히 위 등세모근의 몸쪽 부착부위인데 이 부분이 딱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이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이게 등세모근이라는 걸 유출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위 목덜미선 바깥 뒤통수뼈 용기 목덜미인데에는 중요하고요 근육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이 그림으로 보시고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책그림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그림은 뭐냐면 이 근육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결, 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힘선을 보고 특징적인 거는 위 등세모근이 생각보다 위쪽으로 향하는 어깨뼈를 올림시키는 게 주작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어깨뼈를 올림시키는 근육의 힘선이 조금 약하다라는 특징 이거는 나중에 임상에서 좀 중요하게 여겨지실 건데 지금 수준에서는 아 그냥 어깨뼈를 어깨가슴 관절을 올림시키는 근육이 위 등세모근이구나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임상에 나와서 좀 더 이런 힘선이라든가 당김선 역학적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 등세모근, 중간 등세모근, 아래 등세모근에서 여러분께서 꼭 암기하셔야 될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깥 뒷동수 뼈 용기, 목덜미인데 위 목덜미 선이라는 이 단어들 꼭 익숙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경 지배 여기서 특징은 팔신경 얼기가 아니라 11번 뇌신경인 더부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모든 근육에서 작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메인 작용은 어깨뼈 올림 그 다음에 위쪽 돌림이다 위 등세모근 특징 그 다음에 중간 등세모근은 신경 지배 똑같고요 아래 등세모근도 신경 지배가 똑같은데 중간 등세모근은 어깨뼈의 강력한 뒤당김 근육입니다 근육 결 자체가 보시면 거의 수직으로 뒤당김 쪽으로 근육이 돼 있기 때문에 강력한 뒤당김 근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 등세모근은 어깨뼈를 내림 그 다음에 어깨뼈를 위쪽으로 돌리고 어깨뼈를 뒤당긴다 아래 등세모근인데 왜 어깨뼈를 위쪽 돌림을 할까 라는 질문이 많았어요 사이에서 어깨 가슴 관절 진짜 관절이 아니라 가짜 관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약간 딱 축으로 다른 관절들처럼 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상의 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축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축을 딱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래 등세모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돌아가는 축이 여기 있어요 근육의 결방향은 여기니까 근육이 몸쪽으로 당겨온다면 이런 식으로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근육이 이런 식으로 당겨온다면 어깨의 뼈는 축이 여기고 여기서 당겨오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축 근육의 힘 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위쪽 돌림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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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